이번 문제는요. 2022년 9월 43번, 44, 45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3번 같은 경우는요. 순서 문제예요. 그래서 ABC 보시면서 우리 ABC 강 앞부분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좀 읽으시면서 과연 얘가 바로 뒷문장, 뒷문단과 앞문단을 잘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 호응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상문제, 즉 지친 추론 문제입니다. 요것도 그때그때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5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불일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문을 시작하기 전에 43, 44번 같이 푸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A 들어갑니다. 자, 우리 44번의 지친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첫 등장인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걸 쌤이랑 같이 약속해볼게요. 자, 쌤은 이 문제를 풀 때요. 먼저 ABCDE를 보면은 요길 봤을 때 어, 히, 힘 이러잖아요. 아, 남자인데 첫 등장하는 남자는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시작해요. 한 소년이. 자, 한 소년이 장소에 있었어요. 어떤 장소? 한 마을의 최고의, 즉 최고의 학교의 한 장소에 있었대요. 자, 아침에 그의 할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갔답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할아버지도 체킹. 그러니까 소년과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학교를 갔거든요. 그 학교 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손자랑, 여러분, 그랜데드와 그랜선은 반대죠. 요게 그랜선이고 요기가 그랜데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손자를 데려간 건 요기는 할아버지죠. 우리가 여기다가 할아버지니까 대드, D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손자는 우리 선을 넣을게요. 자, 할아버지가 데려간 겁니다. 운동장은 손자를 데리고 갔을 때 자, 아이들이 그들 주변을 둘러쌌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웃기게 생길게 할아버지다! 라고 끼끼들면서 한 소년이 웃었습니다. 잠깐! 한 소년도 체킹. 됐나요? 이 말은 그 학교에 있는 특정 학생이 끼끼끼끼린 거죠. 그리고 한 소녀, 소녀는 체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자니까. 자, 여러분, 갈색깔의 머리,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애가 가르쳤어요. 그 쌍을 가르쳤다는 거, 할아버지랑 손자를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뛰었대요. 그렇죠? 점프앤다운.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놀린 거죠. 그죠? 점프앤다운. 갑자기 종이치면서 아이들이 다시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저 수업으로 달려갔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A 다음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B를 다 읽지 않고 좀 적당히 읽고 난다면 얘가 정말 A 바로 뒤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조금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뭘 상상해요? 할아버지랑 그리고 손자랑 학교 운동장에서 단둘이 있는 거. 그런데 방금 전까지 막 놀림을 당했다가 조용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B를 보시면 자, 일부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완전히 무시했어요. 누구를? 노인. 여기서 노인. 노인을 무시했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를 조롱했어요. 이때 그가 누구예요? 당연히. 할아버지를 조롱했다고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할아버지는 슬프게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일부 학교라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손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만 학교를 간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B가 나오면 이상하다는 거를 감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C를 보시면 그 노인이 뭐예요? 자,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말한대요. 맞추네. 제가 발견했군요. 제 손자에게, 즉 내가 찾아줬군요. 제 손자에게 최고의 학교를 찾아줬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어르신 실수예요. 잘못 보셨어요. 저희 학교는 최상의 학교가 아닙니다. 작고 비좁은걸요.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요 그 노인이 이제 할아버지는요. 뭐 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The teacher. 새로운 인물이죠? 자, 그 선생님이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니? 그럼 여러분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일단 그 학교를 찾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C도 먼저 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벌써 문제 하나가 풀렸습니다. A랑 B는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C는 확실히 선생님이 되죠. 그러니까 C만 선생님이고 A, B, D, E는 다 할아버지다. 우리 정답은 몇 번 해주시면 됩니까? 여기 위로 올렸을 때 여기 정답은 C인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도 우리 좀 더 가볼게요. 우리는 순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D로 가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죠? A의 상황을 한번 좀 떠올리면 할아버지랑 손자만 덩그러니 운동장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그의 손자를 손으로 이렇게 꽉 잡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를 데리고 나갔죠. 어디로 학교 정문을 나갔습니다. 학교문을 나갔습니다. 훌륭해. 오, 예. I don't have to go to school. 나 학교 갈 필요 없다. 라고 그 소년이, 즉 우리 이 손자가 좋아했죠. 그 소리치면 좋아했습니다. You do. 그래, 너는 갈 필요는 없는데 너는 가야 해. 그러나 여기는 아니야. 이 학교는 아니야.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죠. 할아버지가 찾아줄게. 너에게 학교를 직접,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줄게. 자, 우리 이 손자는, 손, 이제 손자가 아니죠. 할아버지는요. 자, 그의 손자를 어디다가?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여러분, 그럼 이제 뭐야? 할아버지랑 빠빠이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A랑 B랑 C가 말이 돼. 그렇기 때문에 A 다음에는 뭐가 오는 게 좋아요? D가 오는 게 좋다. 할아버지랑 손자가 일단 같이 있어야죠.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할머니한테 요청한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 손자 좀 봐달라고.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시 나섭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한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여기서 그 스스로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스스로 찾으려고 간 거죠. 선생님 찾으려고. 자, 에비타임. 뭐 할 때마다? 그가 학교를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학교 하나하나를 다 돌아다니신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노인은 어딜 갔어요? 운동장을 갔고. 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아이들이 뭐 하도록? 나오도록. 언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나오도록 기다렸대요. 그러면 각각의 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나온 부분이 어디였어요? 우리 B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번 B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애들이 무시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막 조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할아버지는 슬프게 돌아갔었죠. 마침내 한 작은 학교의 작은, 조그마한 운동장으로 그가 갔는데요. 자, 그럼 이때 그 작은 학교, 그 작고, 그 비좁은 학교가 어디였어요? 괜찮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였겠네요. 그래서 B 다음에 C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D, B, C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종이 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나와요. 어디로? 운동장으로 나와요. 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펜스에 기대어 있고 지쳐있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제가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또 다른 학생이 얘기를 하네요. 자, 저희 학교에 지금 운동장에 벤치 있어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곧 젊은 선생님이, 여러분 여기서 젊은 선생님이 처음 나옵니다. 그쵸? 진짜로 이제 젊은 선생님이 캠아웃 나오셨어요. 어디로? 운동장으로 나왔죠.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운동장으로 나와서 이 친절한 학교를 갔어. 그리고 마주한 상황에서 이 노인이, 할아버지가 누구를 반갑게 인사해요? 이 선생님을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C는 선생님이고 새로운 선생님이고 나머지는 다 할아버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글이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가 DBC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이 우리 학교 최고의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비좋고 조그맣고 그런데. 대신에 할아버지가 준비를 했어요. 뭐 할 준비? 그의 손자를 그 학교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는 떠났어요. 그날 저녁에 그 소년의 엄마가, 엄마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의 딸이죠. 할아버지의 딸이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글도 못 읽으시잖아요. 읽을 수 없다. 심지어 글도 못 읽으시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어, 그곳에 모든 학교의 그 최고의 선생님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선생님은 판단하는 거야. 뭘로? 제자로 판단하는 거야. 라고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셨죠. 자, 이렇게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셔야 되는데요. 갈색머리 소녀가 노인과 소년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고요. 포인트 했죠. 노인은 지쳐서 울타리에 기댔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어디 썼습니까? 여기 윗부분에 있었나요? 살짝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 글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노인은 선생님과 논쟁을 벌였나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자, 논쟁을 벌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논쟁을 벌이지 않으셨고요. 자, 노인의 글을 읽을 줄 몰랐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봤을 때 딸이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 글 못 읽으시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년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순서는요. 항상 이렇게 제목을 여기 있는 이 순서에서 항상 이 45번이 맨 마지막으로 풀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